2시 5시 4시 5시 5시 6시 5시 여기요! 여기 사람 맞췄어요! 문 좀 열어주세요! 여기요! 여기 사람 맞췄어요! 문 좀 열어주세요! 오빠 왜 그러지? 안 돼! 그거는 그냥 따로 하면 돼요? 따로 연결해? 따로 연결해? 따로 연결해? 근데 그것도 따로 연결해? 이렇게 힘든게 하면 돼요? 미치게 안 날 것 같아! 응! 공부할 시간이 아직 84분 남았습니다! 우와! 고맙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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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!